수성구 황금력 리저브 드디어 계약조건 아신보장제가 확장되었습니다. 대구의 강남 수성구 특히 황금동은 예로부터 들판의 곡식들이 황금물결을 이루던 부촌이었습니다. 황금력이 200m 홈플러스가 16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학군과 최상의 메디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수성구천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행정적 인프라도 잘 갖춰질 전망입니다. 교통생활, 학군, 메디컬 인프라까지 다 좋은데도 그 다음 보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심보장제가 불투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리티지 효과, 헤리티지 여파가 아닐까요? 안심보장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조건이 변경되었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찬스 지금 바로 잡으세요. 로얄 동호수 바로 잡으세요. 선점이 관건입니다. 에펠장을 통해 잡으세요. 특별한 혜택까지 함께 누리세요. 안녕하세요. 애철장TV 임소장입니다. 여기는 수성구 황금역 리저브 홍보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곳에서 VIP 상담사로 직접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역 리저브 현장도 드디어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최근엔 기존 계약자라도 신규 계약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소급 적용하는 안심보장제가 필수로 수반되어야 분양이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변경된 조건이 궁금하신 분은 위 전화번호 6755-3500번 임채정 부장에게 전화주세요. 아파트는 오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직접 유니트 투어를 하면서 브리핑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홍보관 방문 전 애펠장 임 부장에게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풀업전 내용을 살펴보시면 최고급 이탈리아 세라믹 타일과 대형 코세린 타일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 설비가 수송교회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미국 프리미엄 세면대와 수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대 리바트 빌트인 가구와 인테리어 중문 탁월한 디자인과 스타일 세심한 디테일과 품질의 현대 리바트 빌트인 가구 단열 방음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인테리어 중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제공되는데 무풍 시스템 에어컨과 2024년 최신상 세탁건조기 또 2023년 신상 디자인인 의류관리기가 제공되겠습니다. 풀 빌트인 라이프의 정점, 스마트 오븐과 인덕션,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모두 삼성전자 제품으로 제공됩니다. 서울 강남의 서초, 청담, 반포동의 하이엔드급 아파트에 적용되는 세대 내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 시스템이 수송구에서 최초로 도입되겠습니다. 종량제 정책에 부합하는 이 시스템은 편리한 주방 환경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차후에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키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금력 리저브 현장만의 최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금력 리저브는 힐스테이트만의 다양한 특화 설계는 물론 수준 높은 마감제와 다양한 빌트인 가전이 적용돼 높은 상품성을 자랑합니다. 단지는 수송목까지 조망되는 탁 트인 조망과 전타입 2.4m의 높은 천장과 판상형 4베이 구조로 개방감까지 확보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대다수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 및 조망권이 우수하며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으로 주거의 쾌적성을 높였으며 아파트 전 주택형의 현관 팬트리 또는 복도 팬트리를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등 뛰어난 공간 설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황금력 리저브는 빌트인 냉장고를 비롯해 올인원 세탁건조기, 인덕션, 식기세척기, 기능성 오븐, 욕실비대, 의료관리기 등 전 세대의 다양한 빌트인 가전도 설치됩니다. 이렇듯이 몸만 들어올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이름을 황금력 리저브로 지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아파트나 고급 주상복합에 적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가 각 세대에 설치되어 주거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황금력 리저브는 공간 설계는 물론 전 세대 주방 상판과 벽체, 거실의 아트월 타일은 이탈리아산 세라믹 타일로 시공되며 주방, 복도, 거실, 바닥, 벽체 및 욕실 벽체는 포세린 타일이 적용되어 세대 내 인테리어 효과를 제공합니다. 89오피스텔은 쓰르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했으며 현관 또는 복도 팬트리를 제공합니다. 황금력 리저브는 일상의 활력을 더해주는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며 삶의 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되며 조명과 난방을 어플로 제어할 수 있으며 주차 위치 확인과 엘리베이터 호출, 차량 주차 등록, 원패스 공동 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홍보관을 방문하실 때에는 위 전화번호 6755-3500번 임채정 부장에게 미리 전화주시고 오시면 원활한 주차와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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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OUGHним ! 감사합니다.